그대 이름은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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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자기가 싫어 매력을 해가지고 어 그래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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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이거 한 번 좀 차를 어떻게 여기 놔두면 돼? 차를 어떻게 여기 놔두면 돼? 차를 앞으로 좀 빼야되지? 어 자기가 좀 빼줄래? 오케이 더 앞으로 이리와 쟤 너무 멀리 갔어 더 더 더 와야돼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오케이 자 기사님은 좀 쉬 그치 그치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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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잠깐만 또 먹어볼게 기사는 원래 일 안하는거야? 기사는 일 안해요 원래 내가 오늘은 내가 영상을 찍기때문에 미리 내가 오늘은 내가 영상을 찍기때문에 미리 아 아 아 아 아 응 좀 쉬어도 응 좀 쉬어도 응 아 그치 누가 내 욕하는갑다 욕할 사람이야 많지 응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욕할거야 남자가 이 일 안하고 여자 시킨다고 일 안하고 여자 시킨다고 자리도 알면 그치 내일 가을을 노리잖아 응 에휴 농사 집 왔자 응 마누라한테 다 뺏기고 아깝어 아깝어 뭐 아깝다고는 뭐 대놓고 말 못하지 우리 뭐 우리가 남이가야 응 응 우리가 남이가야 응 좀 주면 어때 나한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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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안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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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아 아 아 그대 이름은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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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울려 놓고 가는 바람 이거 한 번만 넣으면 되지 어 넣고 뒤에 좀 실어 가고 응 나 채워봐 채우고 사람이 시원하게 보네 시원하게 딱 보네 응 우리는 이제 내일이면 끝나잖아 어 내일이면 끝나잖아 아 유튜브 가면 뭐 찍나 찍을 것도 없는데 이제 뭐 다 심으면 하하하하 눈물 보러 다녀야 되지 어 카메라 카메라 갖고 가 이제 자기 심으러 가 뭐 씩으심을 가 더 실어야 돼 더 실어야 되지 논이 아주 길다 길어 어 전화 온다 역시 일할때문 손에 못 묻었을때문에 전화가 빠질 수 없지 좀 쉬라는거지 오토바이 보험 때문에 오는가? 예 해보세요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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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혼자 이게 너물이버로만 예 탈탈하여 너물이버로 내끼는데 그냥 뭐야 예 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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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혼자 책임법만 넣으면 되죠 예 예예 계좌로 금액을 넣을께요 예 예 맞네 뭐 야 경치는 좋다 맞지 아 저기에 가야되는데 저기 아 골프치로도 못가고 우리 골프장이 옆에 있어도 뭐 골프는 칠 줄 알아 골프채도 없으면서 어 아 자기 골프채도 없잖아 욕심은 많아가지고 아 아 아 일이나 해 골프채 주다놓은거 있어 그럼 뭐해 그걸로 어 주다놓은걸로 골프채만 있으면 뭐해 골프장에 가야되는거지 나는 그런데 체질 안맞아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응 딴거 하지 너네가서 뭐 크는거 고개같아 배짱이야 이제 자기는 배짱이가 될 수가 없구나 왜 이거 너는건데 너는거야 너는거 너는거 응 네 절대 일하는게 아니야 노는거야 뭐 있는거 이거 일하는거 같지 나 노는거야 아이고 그런 마인드 참 좋아 죽을때까지 그러고 살아 돈은 자기가 챙기고 땅을 사줘야지 누가 나보고 땅 사주라매 금 바로 사라 금 얼마 사줬다고 어허 참네 내가 일 도와주고 내가 그냥 내일땅 받아간거지 그거를 어 금 사줬다고 하면 돼 아 그냥 좋게 좋게 될까봐 자자 가 고 갔다와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아멘 아멘